이번 순서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아리따나 아가씨 하추라 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추나 씨 오늘 많은 여러분 모시고 하추나 씨 여러분께 한말씀 안녕하세요 하추나입니다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잘했군 잘했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감 배불러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어 보았지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실 할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래요 마누라 왜 그래요 고향깐 매어로운 얼룩이 황소를 보았나 보았지요 어째나 진정 집어머라비 장가들 미쳐내 주어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 하지 영감 왜 불러 사랑채 피워주고 심만한 전세를 받았어 받았지 어째서 방앗간 채리려고 은행에 적금을 늘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래요 마누라 왜 불러요 옥톡방 골 영감이 장기를 빚자고 왔었나 왔었죠 뭐 하랬나 장기는 그만두고 새 마을 사업장 갔대지 잘했군 잘해 잘했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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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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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edisp스 또 모아로 한글자막 by 한효정